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120페이지입니다. 기타 어떤 주택의 종류 기타용어 선생님 설명이죠. 보겠습니다. 주택부에서 기타용어도 시험에 나옵니다. 첫번째 두번째입니다. 4번 공사장에 1번 2번이죠.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또 이번에 건강 친화형 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다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용어를 다 외워주세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이 전략형의 어떤 친환경이다. 친환경 주택이 또 나옵니다. 친환경 주택 친환경 주택을 다 외워주세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이 아니고 친환경입니다. 환경.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건강 친환경이죠. 건강은 친하다 친환경입니다. 건강은 친환경 주택입니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건강 친환경 주택. 두가지 구분해서 딱 보십시오. 친화형 친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에너지 사용형을 저감시킨다. 그 다음이에요. 이산화탄소 CO2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저감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랍니다. 건강은 친환경이 때문에요. 실내 공기오염물질, 실내 공기오염물질, 공기오염물질 최소화시키는 형태의 어떤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이것은요.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가 또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시킨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요건요. 사업객 승인받는 대상. 사업객 승인받는 대상이랍니다. 30% 이상이면 다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건강 친환경은요. 500세대 이상 되는 주택 단지일 때 이렇게 설계하게 돼있다 해서 500세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세요.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입니다. 임대. 자 우리 주택구에서 임대주택 하면요. 보통의 임대를 엄해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하면 민간임대법에 앞으로 배우실 나오는 바람 민간임대주택에 있는 임대주택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택별법에 있는 바로 그 공공임대가 여기 포함됩니다.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대가 아니고 민간임대법상의 민간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하고 공공주택택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구분해서 다 구분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토시임대부. 이것도 제가 한번 배우시는데요. 토시임대부, 토시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외워주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상이죠. 제가 한번 크게 한 문장에서 다 배우십니다. 한 달력에서. 자 우리 주택을 분양할 때 보시면 주택건축물,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이것을 분양합니다. 분양해요. 분양하는데 분양 아니고 토지 지분이죠. 지분. 그래서 부속토지에 관한 지분, 지분도 같이 첨부해서 이렇게 집을 팝니다. 그러면 대기다 주택건축물이 전체 금액의 한 5분에 2됩니다. 땅 지분이 한 5분에 3됩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금액이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토지입니다. 토지는 지분을 주지 않고 토지나 말입니다. 해당 주택건축은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가 계속 소유를 하면서 장기임대입니다. 다음에 배우시는데 40년까지 보면 예수임대합니다. 장기임대하고 주택건물만 분양한다 합니다. 그러면 5분에 2만 있으면 집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주택건물만 먼저 분양을 하고 장기임대하고 토지는 임대식으로 한다. 그래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용어도 다 외워주시고 어떻게 가면 크게 또 배우십니다. 보시고요. 5분입니다. 장수명주택. 자 장수명주택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장수명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주 오래 서는 주택이다 해서 장수명주택이란 이것도 용어정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일단 오래 서야 되니까 튼튼하다 내구성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래 서면 진력을요. 그래서 내부를 바꿀 수 있는 가변성이 있으면 더욱더 오래 설 수 있습니다. 가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변이 쉬우려면 수리가 쉽다 해서 수리용이성 이 세 가지 특징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 05장입니다. 05장 자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쓰고 있는 형태 건물입니다. 그래서 준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지만요.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용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네 가지거든요. 꼭 여와두세요. 첫 번째 보시면 고시원들. 고시원들은 여기 포함되는데요. 고시원 명칭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중생활시설 비어였죠. 우리가 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말입니다. 이것들 크든 작든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00초미터 이상 되는 큰 크기로써 숙박시설에 포함이 되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여기 미만 되어서 제2종 건색에 포함이 되어도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기숙사.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죠. 세 번째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에서 실버타운이라고 그러죠. 노인복지주택들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구분을 하십시오. 또 네 번째 보시면 일반 업무중에서 오피스텔 이것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서 노인복지주택 구분해서 이 네 가지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여와두세요. 간단한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육장입니다. 자 보시면 공공택지라는 말도 이제 앞으로 자주 보십니다. 공공택지가 무엇이냐. 어떤 공공적인 택지를 말하는데요. 이 말은요. 어떠한 공공사업입니다. 어떠한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지는 주택건설용자이면 안 됩니다.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을 하는 바로 공동주택, 공동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다. 이어 주시고요. 여기 이 택지를 만드는 이 사업이 밑에 박스에 쫙 나와 있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 많아. 반대로 이 공공택지를 만드는 사업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5번, 6번, 7번, 5번, 6번, 7번 이것을 다 보십시오. 보시면 5번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주구 보입니다. 6번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도 보입니다. 인천, 청라 등이 포함됩니다. 자유구역. 그 다음에 보시면 또 7번 딱 보시면요. 보시면 도시개발사업구역, 도시개발구역. 이 딱 보입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개발사업 하나, 정계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사업을 하는데요. 이 3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시행 방식을 보시면 해당 필요한 토지 전체를 다 뺏는 수용방식이 있습니다. 수용방식 또 연구임차 사용방식이 있습니다. 수용사용방식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또 보시면 개발한 다음에 바꾸어 준다 해서요. 환지방식, 환지방식이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택지 만드는 사업은요. 수용사용방식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한다. 환지방식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사업 보시면 수용사용하는 방식 구역만 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용사용은 이 택지를 만든다. 하지만 환지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해서 환지란 말 들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십시오. 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자 또 그 다음 장입니다. 주택단지도 보시면 자주 나오죠. 보십니다. 자 이건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주택단지 하면 주택건축을 합니다. 뿐 아니고 단지 속에 보시면 각종 어떤 부대시설의 설치 또 복리시설도 설치를 막 하는 종합적인 건설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하나의 사업으로 건설을 다 했습니다. 하나의 단지 단지 사업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지를 관통하는 특정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딱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1단지, 1단지, 이쪽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구분이 딱 되네요. 한계사업장인데 어떠한 시설이 관통되면서 단지가 구분이 돼요. 단지가 구분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가 또 시험에 자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속도로가 단지를 관통한다. 단지 구분되겠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철도다. 구분됩니다. 큰 문제가 없어. 이건 빼고요. 잘 보시면 2번과 3번. 2번, 3번 잘 보세요. 2번, 3번. 잘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일반 도로입니다. 일반 도로. 일반 도로인데 그 넓이가. 넓이가 20m 넓이 이상 됩니다. 4단선입니다. 보통 4도 보시면 4도가 4m입니다. 4m 원칙입니다. 4m 원칙인데 4m, 4m 총 몇 개입니까? 총 4개나 4개. 그런데 또 옆에서 보도, 인도가 좀 필요해. 2m가 또 필요합니다. 합치면 도합해서 20m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20m 폭 이상 되면 4단지입니다. 그럼 단지가 관통된다. 일반 도로 넓이가 20m 폭 이상이다. 단지가 관통된다. 단지가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또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군계획 예정도로입니다. 예정도로가 단지를 관통해. 이것은 8m가 관통된다. 구분되네요. 그래서 일반 도로 폭은 20m,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폭이 8m이면 단지가 구분된다. 이것도 체크를 해놓으세요. 다른 것은 볼 필요 없습니까?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기타 오른편입니다. 주택 보속 시설들. 부대 시설과 분위 시설. 여러분들 부대복리입니다. 단지 속에서 부대 시설 하면 단지 안에 만추로, 안에 만추로 있습니다. 있고요. 단지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단지 안에 만추로 있고 단지 꼭 필요합니다. 단지 안에 관리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단지 안에 도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리는 뭐냐 복리는요 복리는요 복리는 보시면 단지 안에 더 있고요 밖에 가보시면 훨씬 많아 복리는요 단지 밖에 가보시면 훨씬 더 큰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이터 시설 밖에 있으면 에브랜드가 큰 게 있죠. 또 상가들 밖에 큰 슈퍼마켓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으면 편리해. 그래서 복리는요 밖에도 참 큰 게 많지만 안에 있으면 편리하다 다 복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딱 해두세요. 그 문장에 보시면 거기에 2번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이에요. 3번상입니다. 주택 단지에 이용할 때는 당연히 단지 소개해 보시면 뭐가 필요합니까 단지 안에 보시면 일단 단지 안에도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또 단지 안에 상수도 하수도 시설 필요합니다. 또 단지 안에 전기 시설 필요합니다. 가스 시설 통신 시설 지형 난박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중요한 중요한 기간 시설이다 라고 부릅니다. 기간 시설 기간 시설입니다. 그런데요 있어요. 단지는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용 못합니다. 왜 단지 밖에 있는 동종 같은 기간 시설 밖에 있는 단지 안에 있지만 밖에도 같은 기간만가 붙어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나옵니다. 기간 시설들 간에 안 밖에 있는 것들 연결하는 부분이 뭐냐 부를 때 간선 시설이다 이렇게 딱 부릅니다. 기간 시설들 붙이는 부분이 바로 간선 시설이다. 이것들은 단지 밖에 있죠. 보시면 단지 밖에 있어요. 단지 밖에 밖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까통지 까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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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통지는요 단지 안에까지도 간선에 해당된다. 그래서 가스와 통신과 지형 난방은요 요 시설 공사업자들이 아래에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까통지 까투리 까투리는 단지 안에도 간선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렇 겁니다. 그래서 기간 시설들 간에 붙이는 분이 간선인데 단지 밖에 있어요. 밖에. 밖에 있다. 밖에 있다. 가원칙인데. 그런데 가스와 통신과 지형 난방은 단지 안에도 간선 시설에 포함이 된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십시오. 두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08장. 08장입니다. 자 09. 09도 시험에 잘 뜨는 상이죠. 09 보겠습니다. 09. 자 09도 중요한 상이다. 이렇게 또 알아주십시오. 09입니다. 이건 여기입니다. 보시면 09. 자 요것도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주택단지가 딱 나왔어. 그런데 큰 단지입니다. 큰 단지. 큰 단지인데 요즘 이 주택 하나의 단지. 한 개의 단지입니다. 한 개의 큰 어떤 주택단지가 딱 나옵니다. 이걸 분양을 해봅니다. 분양을 해봐. 그런데 어떤 사업이 좀 안 좋아. 그러면 미분양이 딱 되었죠. 그러면 큰 어떤 사업에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개의 계획을 세우고 한 개의 단지지만 한 번에 동시에 공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한 개의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쪽 부분 먼저 분양을 해보고 잘 되면 뒤에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단지로 이렇게 단지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구분되지 않아. 한 개의 단지로 계속 합니다. 계속 하지만 이쪽을 1, 0, 9 먼저 분양을 해보고 잘 되면 또 뒤에 2, 0, 9 분양하고 또 뒤에 3, 0, 9 순차적으로 공급해서 한 개의 단지로 생성되지만 좀 순서 있게 이쪽만 먼저 공사해보겠다. 할 게 좋은 겁니다. 할 때 바로 이 0, 9가 공구죠. 이 0, 9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요. 이때 이쪽 공구 먼저, 이쪽 먼저, 먼저 잡으시면 착공신고, 착공신고한다. 이쪽만 먼저 공사에서 순위가 먼저 검사받는다. 사용검사. 이 검사받아서 먼저 입주하겠다. 그래서 이쪽 공구별로 먼저, 이쪽만 먼저 공사를 착공하고 입주하겠다라는 말겠죠. 동시에 이쪽으로 분양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만 먼저 띄어서 착공신고 분양해보고 또 먼저 있으니까 먼저 사용검사, 입주를 이쪽만 먼저 시킨다. 이게 순서 있게 차례대로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구를 나누어서 답을 하게 해줍니다. 이때 공구라 불러요. 이때입니다. 공구를 쪼갤 때 조건이 있어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항공구가 나올 때는 최소한 300세대 이상이 항공구에 나와야 된다. 라는 조건이 딱 돼요. 이쪽 공구를 쪼갤 때 이쪽 300, 뒤에 300, 300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두 개 조절하면요. 두 개가 보면 최소한 600세대 이상은 딱 될 자리에서 300, 300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600세대 이상 될 때 공구별 분양성이 날 수 있다. 뒤에 가면 또 배우십니다. 또 공구 사이, 사이사이입니다. 사이사이. 이 사이사이에 6m폭 이상의 무엇으로? 단지 내 도로. 또 각종 어떤 화단 등으로 또 구분 시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300세대 공구 기관이시고요. 그래서 6m 못으로 구분한다. 또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따로 한다. 먼저 한다. 이 미석에 착공신고 분양도 포함되고 입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먼저 할 수 있는 공구가 있다. 이 조건이 300세 이상 나와야 됩니다. 사이에 6m 못의 구분 시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딱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구라 부릅니다. 이렇게 또 많이 합니다. 자 보시고요. 또 다음 장관을 보십니다. 자 이제 공구반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참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자 주택단지일 때 보시면요. 노후되어지면요. 재건축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또 많이 합니다. 또 권장합니다. 자 리모델링이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무엇이냐고 합니다. 목적이 주택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한다. 노후화 억제. 이 기능 향상입니다. 기능 향상. 실제 목적은요. 자산 가치의 정식의 실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산이 원칙적인 진짜 목적이지만 나와서는 안 돼. 목적은요.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이다. 이걸 여기서 합니다. 보시면 건물이 안 커지는 우리가 배웠었죠. 대수성한 것도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주택건물에. 또 보시면 일부 정축한다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나오던 또는 개축. 자 우리 주택법은요. 개축을 포함하네. 그래서 건축법 포함되던 그 개축이라는 말이 여기는 안 섭니다. 안 섭. 그래서 여기는 대수성과 일부 정축까지만 포함합니다. 그래서 개축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주택간지의 개축은 바로 재건축이다. 그래서 포함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정축할 때 규모가 제한 받습니다. 규모가 제한 받아. 보시면 종전주거 전용면적에서도 최대 30%를 넘지 못한다. 이 규모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 전용면적에 보시면 종전전용이 85조각미터 미만. 예를 들면 중소형 평수일 때는요. 40%까지 더 크게 정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정축해보는 돈 인기가 별로 없죠. 평수 커진다. 인기가 별로 없어. 여자분요. 큰 개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축할 수 있는 규모를 포기하고 이 정축하는 규모 범위 안에서 따로 종전기존 단지의 주택 세대수입니다. 이 세대수를 널린다. 널려서 이것을 외부인한테 일반 분양을 당합니다. 그러면 분양한 대금 가지고 공사비에 투입한다. 그러면 돈을 좀 작게 투입해서 집을 딱 고치면 가치가 올라간다. 라는 어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정축하는 규모를 포기하고 이 규모 범위 안에서 기존 단지의 주택 세대수를 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인? 딱 팔아가지고 그 대금으로 딱 집을 고치면 작은 비용으로 집이 바뀐다. 그런데요. 이때입니다. 세대수 증가할 때 보시면 기존 단지 세대수에서 15%를 넘지를 못한다랍니다. 그래서 단지가 300세대이다. 그러면 345세대가 한도겠죠. 이렇게 지압받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30%, 40%, 15%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정축을 위해서는요. 이 종전 거물이 있으면 수평으로 넓히면 안전하게 정축을 할 수가 있어요. 보기가 싫습니다. 보기 싫어. 보기 싫어. 이게 안전한데 보기 싫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종전 거물이 있으면 원래 없던 일정의 필로티를 만들면서 이 분들 살집 한 청을 또 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또 두 개 층을 더 줘요. 세 개 층까지 딱 줍니다. 뒤에 살던 분들이 딱 올라가 살집 한 청하고 또 하나 둘 셋 개 합쳐가지고 세 개 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개 층은 이 종전 거물이 14층입니다. 15층 이상 되는 종전 주택일 때만 세 개 층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14층까지 이하였던 주택들은요. 두 개 층밖에 못 준다. 그래서 15층 이상 종전 거물들은 세 개 층이고 14층까지 이하는 두 개 층밖에 못 준다고 합니다. 또 수직하려면 구조 안전을 위해서 이 건물 신축 당시에 이 건물에 구조도가 있을 때 한에서 수직 정축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 용어적인 참심을 잘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밑에 봅니다. 자 리모델링을 잘 하기 위해서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딱 세웁니다. 이것도 뒤에 가면 상세하게도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자 요기는요. 요 모든 사불에서 아닙니다. 대수선 아닙니다. 정축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직 정축 아닙니다. 아니야. 아닙니다. 요건요. 과밀하 우려. 그것이 과밀하 우려 때문에 요기를 세웁니다. 세워. 그러니까요. 세대수가 정가된다. 정가된다. 요 정가로 인해서 과밀하는 건 요것을 방지하게 하죠. 요 세대수 정가가 돼서 과밀하면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요 기본계획은요. 세대수 정가형 리모델링에 대비한 계획이다. 이렇게 또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딱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이 그럼 밑에 기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정가형 리모델링을 위한 대비한 계획이다. 구분해서 딱 정리해야 됩니다. 아시고요. 그럼 10번. 10번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요. 10번은 또 얘기네요. 보시면은요. 자 우리 국민주택규모 보십니다. 보시면은 요건 요 얘기죠. 일단은 보시면은 그 말은요. 지금 보시면 주거전용입니다. 주거전용. 주거전용 먼저. 그래서 주거전용 먼저. 주택중심의 주거전용 먼저. 이걸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가 나옵니다. 주거전용 면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입니다. 주택법. 주택법은요. 모든 면적이 보시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법은요. 공용 면적을 응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응급하네. 전부 다 주택중심의 주거전용만 딱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딱 이렇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단독주택일 때는 말입니다. 단독일 때는 한필지. 한필지 안에서 단독체를 건설합니다. 일단 건설하겠죠. 집을 딱 치여서 분양하는 만큼. 라피아노. 이렇게 해서 분양합니다. 이럴 때입니다. 한필지 안에서요. 요 주택근모이겠죠. 요 검축물의 모든 그물의 바닥이 바닥. 요 안에 보시면 창고 차고도 있어요. 요 모든 그물의 바닥을 다 합합니다. 요 그물의 한필지에서 바닥을 전부 다 합합니다. 합한 것 전부 다 공제한다. 그래서 요 안에서 분리되어서 이용되는 분리되어진 창고. 창고. 차고. 화장실을 공제한다. 또 지하실. 지하실도 공제한다. 그래서 요 속에서 일단 다 합한 상태에서 분리되어진 창고. 차고. 화장실. 요 공제한다. 그 다음에 요. 지하실 부분도 다 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지하실이 거실 용도로 쓰고 있다라 하면 다시 포함을 한다. 포함한다라는 부분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단독이었습니다. 단독.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공동태. 공동. 공동태군요. 일단은 자기 세대. 복도 등은 다 제외. 제외입니다. 자기 세대 안에 딱 입장해서 보이는 부분. 이 딱 보시면. 저기 참 많죠. 큰 방. 작은 방. 부엌 방. 벽이 참 많아요. 이 벽들은 다 없다 봅니다. 없다. 없다 보고요. 이 세대 바깥쪽에 있는 벽. 뭡니까? 외벽. 이 가장 바깥쪽에 외벽. 이 외벽. 이 외벽의 어떤 중심선도 아니고 딱 보이는 부분에서 이 외벽의 내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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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선 아닙니다. 이때는요. 자 외벽의 내부선 내부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서 공동에서는요. 외벽의 내부선 가지고 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이콘이 확장해서 이건 또 똑같이 1.5m까지 곱한 값을 빼주고 나머지 부분도 포함시킨다. 똑같은 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외벽의 내부선이다. 내부선 내부선. 그래서 중심선 아닙니다. 내부선이다. 구분해서 보십시오. 그 말똑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일 끝에 보시면 우리가 주택들 보시면 이 규모 규모입니다. 우리 주택본상에 공동탄독에서의 구분 되어지는데 더 번째입니다. 이 주택들 공급면적의 상한선은 제한이 없습니다. 공급면적의 상한선은 제한이 없다. 평소감 100평, 200평짜리 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한이 없어. 없지만 누가 이것을 강제 조정을 할 수도 있다랍니다. 누구냐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장관의 안에서. 장관은 필요할 때 장제로 규모를 또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사업조치의 건설주택 중에서 75%까지입니다. 까지를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택에서 건설할 때 단지에서 75%까지를 국민주택규모 85%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누구냐 하니까요. 주택조합이 사업을 한다. 또는요. 고용자 회사에서 회사 아파트 지어준다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는 100% 전부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사업조치는 75%까지고요. 이 조합아파트라든지 고용자 회사 아파트는 100% 전부다.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연문장도 중요한 게. 또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칙이 용는데요. 이 총칙이 용해서 두 번째 가시면 꼭 됩니다. 그러니까 보신 장들 한 번 더 봐주십시오. 다음 달에 넘어가시면 건설 편이죠. 이 건설 편은 또 별도로 단계가 틀리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